여러분 의과대학에서는 정직하게 가르칩니다. 뭐라고 가르치냐? 너희들이 이 의학을 배워서 의과대학에서 배운 대로 치료하는 것은 치료하는 것이지 치유하는 것이 아니다. 의사들은 치료만 할 것이고 치유시킬 수는 없다. 왜? 이유가 뭐게? 원인을 모르기 때문이다. 암에 걸렸다면 내 몸에 암이 생긴 원인을 알아야 치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 원인은 해결하지 않는다면 항암제로 아무리 치료해도 즉 혈압이 올라가게 된 원인, 내가 당뇨병에 걸리게 된 원인, 내가 우울증에 걸리게 된 원인 왜 나에게 파킨슨씨 병인이라는 것이 왔을까? 그 원인은 저희들도 의과대학에 댕길 때 몰랐어요. 그러니까 병이 나으려면 뭐를 제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원인. 그래서 원인을 치료하면 증세를 치료하는 것보다 그래서 치료에는 두 종류의 치료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의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증세치료. 그 다음에 진짜 치료는 뭐가 진짜 치료예요? 증세보다 뭐예요? 원인. 원인 치료. 그래서 증세 치료하면 어떻게 돼요? 증세가 완화돼요. 그러나 그 질병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고혈압이다. 원인은 모른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고혈압 약을 처방받았다. 고혈압 약을 먹는다. 그러면 고혈압에 걸렸을 때 증세는 혈압 올라가는 거예요. 그 혈압 올라가는 것이 조금 떨어져서 그 증세가 완화가 되는 거지 고혈압이라는 질병이 치유되는 것은 뭐예요? 아니다. 치유되지 않는 이유는 고혈압 약을 먹는다고 해서 내가 고혈압에 걸리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여러분이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저 이거 먹으래.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원인치료를 하면 원인이 제거됩니다. 원인제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까지 병원에 많이 다니시면서 이 증세치료를 하셨는데 아무도 여러분의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병이 왜 걸리게 됐냐는 원인을 가르쳐 주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과대학에 댕길 당시에는 그 원인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배울 때 요즘은 내과 교과서가 한 5,000, 6,000 페이지가 될 거예요. 우리 때는 그게 한 2,500 페이지가 됐어요. 그런데 그 병이 쫙 나와있죠. 그래서 무슨 병하고 열면 원인, 모름, 밝혀지지 않았음, 원인, 불명, 전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인은 왜 이런 병에 사람들이 이런 병에 걸리는지 모르겠다. 암? 모르겠다. 지금 여러분의 대부분이 암혼자이신데 내가 암에 걸리게 된 원인을 병원에서 얘기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 손 한 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무리 치료해 봐야 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원인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저녁에 참 잘 오셨다는 말은 지금부터 무엇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원인을 가르쳐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여러분이 듣고 아, 맞아. 그래서 내 몸에 이런 암이 생겼구나. 그래서 이게 파킨슨 지병 우울증이 생겼구나. 이 때까지는 원인은 아무것도 모른 채 계속 병원에 당기면서 병원에 병원에 증세 치료만 받아왔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아주 축하드립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드디어 오셔야 될 때를 어떻게? 오신 겁니다. 뭐 하러 오셨어요? 원인을 추구하러. 아, 내가 이런 병에 걸린 그 원인이 바로 이런 거구나. 알았다. 됐다. 그러면 내 병이 날 수 있겠구나. 라는 뭐가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이라는 겁니다. 아, 그렇다면 나는 날 수 있구나. 이제 이렇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의 치유의 출발입니다. 이제는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드디어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강의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핸드폰 다 끄시고 이게 아주 여러분에게 중요합니다. 아, 이래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내가 우울증에 걸렸구나. 내가 파킨슨스 병에 걸렸구나. 내가 이런 암에 걸리게 되구나. 그렇지, 맞아. 그것이 뭐예요? 아는 것이 뭐예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힘을 받는 거예요. 아, 이제야 알았다. 그렇지.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암에 안 걸릴 수가 없었구나. 우울증에 안 걸릴 수가 없었구나. 아, 이 파킨슨스 병에 안 걸릴 수가 없었구나. 이제야 알았다. 그러니 이때까지 그것도 모르고 계속 뭐만 해 온 거? 약만 계속 먹고 왔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면 약을 먹으면, 예를 들어서 고혈압약 먹으면 어떻게 돼요? 한 6개월 먹으면 약을 이제 별로 안 들어요. 그러면 약을 또 더 올려야 돼. 또 한 1년 먹으면 또 별로 효과가 없어. 그러면 약 바꿔야 돼. 그러다가 또 약 용량을 또 올려야 돼. 이래 가지고 고혈압약이 점점 가짓이 더 많아지고 여러분, 점점 더 비싸지요. 그래도 그것을 언제까지 하라고요? 죽을 때까지. 저는 의사로서 의과대학 다닐 때 우리 교수님들이 그걸 가르쳐 줬어요. 아, 우리는 치유할 수 없는 의사구나. 그러면 그때는 치유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모르니까. 원인을 모르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는 모든 병이 생기는데 그 원인을 왜 몰랐을까요? 모르는, 알 수 없었던 그 모든 병의 90%의 병은 그 원인을 우리가 알 수가 없었어요. 알 수 없었던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종 세포. 지금 아마 270여 가지의 다른 종류의 세포들을 발견했는데 앞으로도 더 많이 발견할 겁니다. 이 세포들이 제대로 작동을 잘 하면 건강하게 안 하게. 세포들이 자기가 할 일들을 각 세포들이 잘 해내고 있으면 병 걸릴 리가 없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암이 생겼다 하면 그 암세포, 내 간에 간암이 생겼다 이렇게 되면 그게 무슨 세포로 변질되버렸다고요? 간암세포로 변질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암세포로 변질되면 어떤 암이든지 뭘 만들어요? 덩어리. 그 덩어리를 유식한 말로 종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얼마나 심하게 변질이 됐냐, 조금만 변질이 됐냐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만 변질된 것을 양성종양이라고 그러고 심하게 변질된 것을 악성종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양성종양이나 악성종양이나 다 뭐가 변질된 거예요? 세포가 변질된 겁니다. 일단 간세포가 변질되었다. 위장세포가 변질되어서 내가 위암에 걸렸다. 뇌에 종양이 생겨서 뇌세포가 변질되버린다. 그러면 그 변질된 세포들은 제대로 작동을 못합니다. 덩어리를 만들고 덩어리를 만들고 덩어리를 쉬운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혹을 만들고 혹을 만들고 이 혹이 점점 어떻게 해요? 세포가 번식하고 그러면 혹이 점점 어떻게 해요? 그리고 악성종양, 변질이 심한 종양들은 자꾸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고 떨어져 나서 피 속으로 들어가서 몸 다른 부위에 자꾸 전의가 됩니다. 예를 들어 우울증에 걸렸다. 그러면 그건 무슨 세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우울증 그러면 마음의 병. 그런데 마음의 병이라는 것은 마음의 생각과 감정, 이해,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는 세포가 뇌세포 아니에요. 그 뇌세포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뇌세포의 기능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뇌세포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해야 돼요.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려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들이 작동을 잘 하면 우리는 건강하고 동시에 행복해요. 병이 딱 들어서 이 세포들이 작동을 제대로 안 하면 고통스럽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울증 같은 병은 뇌세포의 기능이 변한 거예요. 파킨슨 지병이다. 이것은 우리 뇌세포 중에 뇌세포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뇌세포 중에 어떤 세포가 있냐고 하면 우리의 마음을 아주 신나게 해주는 아주 감동스럽고 이렇게 만드는 물질을 생산하는 참 좋은 뇌세포가 있어요. 그 물질 이름이 뭐냐면 도파민이라는 물질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엔돌핀 박사입니다. 그렇죠? 엔돌핀이라는 물질도 도파민이라는 물질과 사총간이에요. 엔돌핀이라는 물질을 뇌세포에서 충분히 잘 생산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요? 아, 기뻐. 행복해. 기뻐. 그러니까 우울증이 걸렸다 그러면 이 엔돌핀이 생산이 잘 안돼요. 왜 뇌세포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남들은 다 웃고 박수 치고 그래도 나는 그렇게 싫어. 그런 생각이 없어. 그래서 내가 싫은 게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같이 웃고 싶고 같이 박수 치고 싶고 같이 노래 부르고 싶어. 또 나는 싫은데 하려고 하면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뇌세포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엔돌핀 보다 더 사람을 신나게 하는 물질이 도파민입니다. 이 도파민이 생산이 되면 이야! 여러분, 2002년도 월드컵 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도파민이 엄청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시청 광장에서 어떻게 도파민이 막 나오면 어떻게 다 해요? 춤을 추고 나야 다닙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저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뇌세포가 자꾸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잘 생산이 안 되겠죠? 그 원인이 뭘까요? 원인이 뭔지 몰랐어요. 그 원인을 모르고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학자들이 저 도파민을 뽑아내서 그 화학적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도파민하고 비슷한 구조의 화학물질을 합성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합성한 물질을 엘도파 라고 불러요. 이것을 알약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도파민은 무슨 품이에요? 대용품으로 주면 조금 기분이 괜찮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파킨슨씨 병역이 걸렸다는 것은 내 뇌에서, 내 뇌가 건강할 때는 저 도파민을 생산을 잘했어. 잘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점점 깊은 마음이 없어지고 점점 내 마음이 어떻게 돼? 굳어집니다. 그리고 표정도 굳어집니다. 그리고 동작도 조금씩 굳어집니다. 도파민이 잘 나오면 어떻게 되는데 동작도 부드럽고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춤추고 싶고 노래 부르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왜 파킨슨씨 병이 걸렸을 때는 이 도파민을 생산하는 뇌세포가 왜 죽느냐? 이걸 알아야지. 그래야 치유가 되죠. 그래야 그 원인을 제거하지.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암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그 270 몇 가지가 넘는 그런 세포들이 변질이 된다고 할 때 그러니까 정상세포의 변질이 바로 질병입니다. 그러면 왜 세포들이 변질되는가? 이것을 모르면 질병의 원인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왜 세포가 변질이 되느냐는 원인을 아는 것이 바로 내가 왜 병에 걸렸나를 아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세포를 이렇게 보면 여기 세포 샘플이 하나 있습니다. 세포에 맨 외부에 있는 막을 세포막이라고 부릅니다. 세포막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고 근데 이 세포 안에 있는 여러가지 이런 구조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구조가 뭐냐고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 보라색. 구멍이 빵빵 뚫린 풍선처럼 생겼죠. 그거를 뭐라 부를까요? 세포핵이라고 합니다. 핵. 이 세포핵을 열어보면 여러분 세포핵을 열어보면 어떻게 되었냐면 염색체라는 것입니다. 염색체가 이것입니다. 이게 지금 실이라면 염색체는 뭐예요? 실뭉치야. 네. 옛날에는 우리 의사들이 저 실이 뭔지 염색체가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저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세포를 현미경 아래 놓고 관찰을 할 때 여러분 시끄무리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지를 그 구조를 더 확실하게 하려면 이 세포를 어떻게 하냐면 염색을 했습니다. 염색을 딱 해보니까 염색이 제일 잘 먹는 구조가 바로 염색체예요. 그래서 염색 최고로 잘 먹는 놈이라 그래서 염색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저게 도대체 뭐예요? 염색체라는 게 뭐 하는 건지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염색체는 이런 실이야. 여러분 염색할 때 이게 실 뭉칩니다. 염색이 제일 많이 흡수되는 게 뭐예요? 실이죠. 그러니까 실 뭉치니까 염색이 제일 진하게 되는 거죠. 왜? 색소가 제일 많이 흡수되니까 그래서 염색체인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실이 바로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이 염색체는 결국은 무슨 뭉치예요? 유전자라는 실 뭉치예요. 그래서 유전자라는 실을 확 떼어보니까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아 유전자라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유전자라는 것을 아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당시 의사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유전자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유전자는 변해요. 유전자는 변해요. 유전자가 변하지 않는다고 저는 의과대학을 67년도에 졸업했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고 배우고 졸업을 했고 그 후에도 20년, 40년, 50년 계속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드디어 1980년도에 와서 유전자가 변하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과학자들이 철저하게 연구를 해봤습니다. 유전자가 변하냐 안 변하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었냐면 드디어 여기 보시면 타임 잡지 표지입니다. 몇 년도? 2010년도 1월 18일 타임 잡지 표지가 뭐를 발표하냐면 유전자는 변하다. 타임 잡지는 과학 잡지가 아니에요. 일반 정치, 경제, 문화, 뉴스를 다루고 있는 것이 의학 잡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타임 잡지가 이렇게 대서특비를 했냐 특집 기사를 올렸어요. 왜? 그동안 현대의학회에서 왜 어떤 병에 걸리게 되는지를 어떻게? 몰랐던 거야. 그래가지고 의학회에서는 환자를 원인을 모르니까 무슨 치료밖에 할 수 없어요? 증세치료밖에 할 수가 없어. 원인은 몰라. 왜? 세포가 변질된 것이 질병인데 세포가 변하려면 그 세포의 성질과 성능을 결정해 주는 것이 유전자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변하는 것이 그 세포의 성능을 변질시키는 것인데 유전자는 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유전자가 변해야 질병에 걸리는데 유전자는 안 변해 그러고 있었으니까 왜 사람이 질병에 걸리는지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없었죠. 그래서 타임 잡지에서 과학자들이 그동안 유전자는 변한다 확실히 변한다는 것을 드디어 발견해서 결론을 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임 잡지 같은 데서 이것은 특종 뉴스라 유전자가 변하는구나 옛날에 우리가 의과대학에 댕길 때 유전자에 대한 생각은 뭐냐고 하면 유전자는 그냥 선천적인 것이다. 선천적인 어떤 세포의 성능을 선천적으로 결정해 주는 컴퓨터로 치면 뭐 같은 것이다? 컴퓨터에 깔아놓은 프로그램 같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에도 그 깔아놓은 프로그램에 뭐가 들어오면 악성코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컴퓨터 작동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원리라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한 개 한 개도 꼭 컴퓨터같이 그 세포라는 컴퓨터에 유전자라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뇌세포라는 컴퓨터에는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 주는 엔돌핀 행복 물질이라고 부르죠. 우리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해 주는 엔돌핀을 생산해서 사람을 기쁘게 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여러분 우울증을 드리면 기쁘지 않고 또 어때요? 불안합니다. 불안합니다. 마음의 안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뇌세포 안에 어떤 유전자가 있냐면 평안함을 주는 평화의 유전자가 있어요. 내 마음을 평화스럽게 만들어 주는 물질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 세로토닌을 생산해 내는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해요. 엔도르핀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해요. 그러면 기쁘지도 않고 마음은 불안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냐고 하면 잠을 잘 자게 하는 물질. 혹시 여러분 아세요? 뇌세포가 생산하는 잠을 잘 오게 하는 물질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그 멜라토닌, 세로토닌, 엔도르핀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작동을 잘 하면 나는 행복해. 마음도 편하고 잠도 잘 자고 그런데 그 유전자들이 작동을 못 한다. 그러면 세로토닌이 생산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불안해지고 엔도르핀이 생산 안 되기 위하여 엔도르핀이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은 기쁘지 않고 멜라토닌이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불면증에 걸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울증은 왜 걸리냐? 왜 걸려요? 내 세포 안에 입력되어 있는 엔도르핀, 세로토닌, 멜라토닌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어떻게 된 상태다? 작동을 잘 못 하는 상태다. 이제 그걸 알게 됐다. 파킨슨스 병은 왜 걸렸냐? 우리 뇌 속에 도파민을 생산하는 뇌세포가 있는데 내 자신의 면역세포, T세포라는 면역세포가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이 T세포가 뇌로 올라가서 해필이면 도파민을 생산하는 뇌세포만 골라서 죽여요. 그러니까 내가 도파민 생산량이 어떻게 될까? 떨어지죠. 그러니까 도파민 대용품을 만들어서 치료할 수밖에 없다. 원인 치료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파킨슨스 병에 걸린 환자의 면역세포가 왜 변질이 돼 가지고 그 도파민을 생산하는 뇌세포를 죽이느냐? 그 원인을 알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그 원인을 수정하면 그건 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의과대에서 배운 현대의학은 이제는 유전자는 변한다.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세포의 성능이 변한다. 그래서 질병에 걸린다. 그까지는 이제 알아요. 알아서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의과대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변한다는 것은 가르쳐 놨는데 뭐를 가르쳐야 됩니까? 왜 변하느냐? 그것을 가르쳐야 해요. 아시겠죠? 유전자가 정상이었는데 비정상적으로 변했다니까요. 엔도르핀을 잘 생산하던 유전자가 더 이상 엔도르핀을 생산을 안 해요. 그 원인이 뭐냐? 원인을 파고 들어가야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금 이 타임 잡지는 뭐라고 지금 이렇게 크게 대서특비를 했냐면 여러분, 옛날부터 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랬어요? 유전자가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부터 나쁜 유전자를 타고 나면 우리도 그 부모가 걸린병에 걸릴 운명을 타고났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이 병에 걸리게 되어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정말 불행했죠. 그리고 살다 보면 결국 그 사람도 그 부모가 가진 소위 무슨 병이라 그래? 유전병에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는 몰랐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의과대학에 댕길 당시만 하더라도 그게 1960년도인데 우리 대한민국에 유방암 환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할머니 유방암이 없었습니다. 폐암 환자가 없었습니다. 육종암 환자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암 종류가 옛날에는 대장암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암 환자가 생겼다 그러면 그 암 환자는 뭐 아니면 뭐 제가 의과대학에 댕길 때 위암 아니면 간암이었습니다. 그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장암 같은 것, 폐암 같은 것 안 걸린다고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나 걸리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암 종류가 다 똑같아졌습니다. 미국에 있는 모든 암이 다 한국에 왔습니다. 뭐를 의미하고 있어요? 뭐가 같아지면 병도 같아져요. 생활습관입니다. 아시겠죠? 그 당시 미국 사람들은 고기 먹고 살았지만 우리대에는 그 당시 제가 서울서 연세대학교 고대학을 다녔 때 그 당시 처음으로 종로 2강과 한일관이라는 식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불고기 숯불구이 있죠. 그 불고기집이 있었는데 그 한일관에서 모인다. 그러면 그 한일관이 천국이었습니다. 1년에 2, 3번 그 외에는 고기 얻어 먹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활습관이 미국사람, 유럽사람과 그 당시 우리들의 생활습관, 특히 식생활습관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습관이 거의 똑같아졌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이 먹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어떻게 보면 저는 미국에서 오래 살다 왔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먹는 것보다 더 화려하게 먹습니다. 카페에 가니까 막 기름진 크림에다가 그 케이크에 얼마나 기름이 많이 들어가고 우유가 많이 들어가고 식생활습관, 다른 생활습관 그때만 해도 우리는 죽으라고 걸어 댕겼습니다. 어디 가려면 버스 타야 됩니다. 버스 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스 정류장까지 한 30분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도착지 정거장에 내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그 집까지 또 한 30분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운동하며 그러는데 이제는 차가 있으니까 운동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생활습관이 완전히 달랐죠. 그런데 지금은 거의 같아요. 같으면 질병도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이런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암이나 이런 병들을 통틀어서 무슨 병이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성인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성인병. 성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인병이다. 고혈암 성인병이다. 고혈암 성인병이다. 암도 성인병이다. 왜? 젊은 사람들은 안 걸렸으니까 이제는 젊은 사람들은 걸려야 걸려요. 이제는 성인병이다. 그래서 성인병이라는 명칭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그 사용안에 그 사용안은 무식한 의사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되겠다. 아무래도 성인병이라는 명칭을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해 왔는데 이거는 더 이상 못 쓰겠다. 이거 폐지하자. 그래서 의약협회에서 폐지해 버렸습니다. 그 대신 성인병 대신 무슨 병이라고 부르자? 생활습관병이다. 질병의 원인은 여러분의 생활습관병이다. 그래서 생활습관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유전자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유전자가 어떻게 변해. 유전자가 변한게 질병이야. 그러면 우리가 생활습관병이라고 부를 때만 해도 유전자가 변질돼서 병이 생길 줄 몰랐어요. 그러면 생활습관에 따라서 병에 걸리는데 그 병이 걸리는 이유는 유전자가 변질되는 거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유전자 변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라는 말입니까? 생활습관이란 말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것은 생활습관의 변화를 위하여 오신 거예요. 왜? 유전자 변질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니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생활습관이니까. 그러면 생활습관이란 것은 어떤 습관이냐? 이런 것을 다 배워야죠. 그래서 내 생활습관 속에 뭐가 잘못됐냐? 그게 유전자 변질의 원인을 알아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는 좋은 생활습관을 살고 있다가 나쁜 생활습관이 되면 유전자는 좋은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나쁜 상태로 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크게 때린 겁니다. 유전자는 변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유전자가 우리들의 무엇을 결정한다? 운명을 결정한다. 유전자가 우리들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래서 운명을 뭐라고 해요? 여기서 DNA, 유전자를 미국 사람들은 간단하게 DNA 우리 한국 사람들 그렇게 부르죠. 왜? 당신의 유전자가 왜 당신의 유전자가 is not, isn't 아닌가요? 뭐가 아닌가? 당신의 유전자는 무엇인가? Is not 아닌가요? 뭐가 아닌가? 당신의 dest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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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명이에요. 우리는 우리 의사들이 오랫동안 유전자가 우리들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왜? 유전자는 변하니까 유전자가 안 변하면 우리는 유전자가 정해진 대로 그 운명대로 살아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니라 유전자가 변하니까 여러분의 암도 나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유전자가 안 변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암도 정상 건강한 세포가 유전자가 변질이 돼 가지고 암세포가 된 거거든요. 안 변한다. 그럼 나을 수가 없어요? 네. 나을 수가 없죠. 변하니까 유전자는 변하게 되어 있으니까 무엇에 따라서? 생활 습관에 따라서 변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이다 이 말이에요. 이때 이제 여러분 여러분이 박수를 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데 이때 여러분이 유전자가 빨리 정상으로 변하게 하시려면 박수를 치시는 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저보고 강의 잘한다고 박수치란 말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유전자를 위해서 그 이유는 제가 찾아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시작하기 전에 직원 소개했죠. 현영춘씨라고 썼던 남자분 나이 조금 드신 남자분 이분이 아주 나쁜 유전자를 갖고 있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이 분은 형님이 직장암에 걸려 가지고 형님 모시고 와서 여기 한 6년 전이에요. 형님을 모시고 와서 그래서 형님도 뉴스타트를 잘 해 가지고 동생이 형님을 뉴스타트를 소개했어요. 그래서 형도 그 대장암이 직장암이 다 나 버렸어요. 그 형이 여기서 뉴스타트를 하고 계시는 동안 강의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 박사님! 저도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자기는 아주 부모님으로부터 나쁜 유전자를 타고났어요. 그게 무슨 병이냐 하면 다낭신이라는 병이래요. 낭 그러면 뭐예요? 물혹 같은 것을 그러니까 콩팥이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변해요. 콩팥이 볼록 볼록 볼록해서 물혹 같은 것이 생기면서 콩팥 자체는 점점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나쁜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전자를 타고나신 분들은 다 아프네요. 자기도 지금 콩팥이 점점 망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콩팥 기능 검사를 해보면 지금 한 40%, 50% 밖에 작동합니다. 박사님 강의를 듣고 제가 희망이 생겼습니다. 왜? 유전자는 변한다니까요. 제가 제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서 태어나서 지금 그 유전자가 유전자의 악영향으로 말하면 콩팥이 점점 망가지고 있는데 유전자가 변한다면 제 이 다낭신도 날수가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 제가 강의를 정확하게 들은 겁니까? 라고 상담을 요청합니다. 제 대답이 뭐예요? 유전자는 변하게 되어있다. 무엇에 따라서? 생활습관에 따라서요. 이 분은 건축기술자인데요. 이 건물에 대해서는 만물박사 같아요. 그래서 바깥에서 일을 하고 그러니까 생활습관이 너무 나빠져서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해서 이 분이 뉴스타들을 다 배워서 생활습관과 이 생각을 완전히 바꼈다고요. 작년에 우리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됐는데 우리 현 선생님 콩팥 기능이 검사를 해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정성입니다. 정성으로 돌아왔어요. 박수 좀 치체게 박수! 여러분 유전자가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박수가 여러분에게 유익하냐면 이 분이 이것을 몰랐다면 생활습관도 바꿨을까 안 바꿨을까? 뉴스타트 안 했죠. 이걸 몰랐으니까. 그리고 자기는 점점 콩팥이 망가져서 결국은 일찍 죽는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통계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 분이 나도 이 단왕신이 이 유전병도 날 수가 뭐예요? 있구나! 그런 걸 알고 내가 생활습관을 어떻게 바꾸겠다 하고 실천에 딱 옮기면 유전자가 회복된다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나을 수 있는 그런 병도 그건 유전병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콩팥은 점점 나이가 들수록 더 빨리 망가질 겁니다. 최종적인 방법은 신장 이식 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빨리 빨리 망가져요. 제가 여러분을 보고 박수 칠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유전자는 다시 변해야 돼? 안 변해야 돼? 변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정말로 그러네? 그런 확신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유전자가 변해서 이렇게 나신 분의 얘기를 탁 대보면 저거 내 얘기네 하고 박수를 지랄히 말해요. 하시겠죠? 이번엔 260기가 참 점잖으신 분만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유전자가 빨리 회복하려면 점잖은 생활 습관은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습니다. 왜? 점잖은 생활 습관이라는 말은 어떤 생활 습관이니까? 늙은 생활 습관이니까? 점잖은 생활 습관입니다. 점잖은 생활 습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병들어서 낳으려면 점잖은 폼은 좀 덜 잡아야 돼.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가르쳐냐면 주책이 좀 되세요.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여러분의 유전자가 지금 어떻게 돼야 돼? 회복이 돼야 돼. 회복이 돼야 되는데 내가 박수를 치려니까 좀 머쓱하고 그럼 머쓱하니까 회복되기 싫은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 나르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때까지 생각해오던 이 사고방식 생활 습관이 그게 생활 습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생각의 방식입니다.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병이 제일 안 걸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고 싶은 말 막 하고. 그렇죠? 웃고. 어머 그렇구나. 여러분도 지금부터는 어떻게? 그런 생활 습관으로 드디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정말이에요. 그러면 특히 우울증 환자, 특히 파킨슨 치병 환자, 그리고 암 환자들이 제가 방금 얘기했더니 굉장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암 환자들의 사고방식, 성격이 굉장히 모범생들입니다. 암 환자들은 왜 모범생들에게 책임감이 아주 가네요. 그리고 일을 하나 하면 어떻게 해요? 완벽주의입니다. 그리고 남들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지극히 싫어하는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모범생들이지. 모범생들이 모범생이 아닌 사람들이 이 세상에 훨씬 많아요. 자기 맡은 책임도 다 하지도 않고 일을 맡기면 완벽하게 처리하지도 않고 그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 없이 식은 죽 먹기하고 그러니까 우린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스트레스 받아야 해요. 받으면서 속 상한 것이 많죠. 왜? 저 사람이 완벽하게 처리해 놓지 않으니까 결국 누가 다 뒤집어 써? 내가 뒤집어 써 가지고 그래도 나는 완벽하게 해내야 되는 사람이니까 저 자식이 완벽하지 않게 부족하게 해 놓은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다 해서 내가 복업을 할 때는 완벽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요. 저도 그런 성질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직도 80이 될 때까지 암에 안 걸린 이유는 이 뉴스타트를 알아서 그런 여기서 벗어나서 폼을 돌 잡아서 그래요. 그래서 뉴스타트 주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좀 하세요. 여러분들은 너무 좀 심각한 편이에요. 지금부터 어떻게 심각해서부터 어떻게 탈출하자. 좀 자유롭죠. 그래서 여기 보면 The New Science of Epigenetics 새로운 과학 에피제네틱스라고 부르는 새로운 과학 에피제네틱스라고 부르는 새로운 과학 에피제네틱스라는 과학은 제가 의과대학 댕길 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의과대학 댕길 때 배운 유전자학은 이 에피가 없어요. 없고 그냥 뭐예요? 제네틱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과대학에서 배운 유전자학은 제네틱스는 유전자학입니다. 유전자학은 그 골자가 뭐냐면 유전자는 선천적으로만 결정되는 것이지 일단 그 유전자를 타고 태어났으면 후천적으로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배운 유전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에피가 붙어있습니다. 에피. 에피 라는 뜻이 뭐냐면 후천적이란 말입니다. 유전자는 우리가 선천적으로 우리 부모로부터 다낭신 유전자를 타고 났을지라도 후천적으로 그 유전자는 다시 회복될 수 변해서 회복될 수 있다. 를 가르치는 학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뉴스타트를 45년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일 잘 낳는 사람이 누가 제일 잘 낳게? 제일 앞줄에 앉는 사람. 그런데 앞줄에 앉아도 박수 안 치는 사람 잘 안나요? 그런데 뒷줄에 앉아도 박수를 잘 치는 사람. 제가 보면 알아요. 본래는 박수 치는 별로인 분이신데 강의를 딱 듣고 뭐예요? 결심을 하신 분. 그래서 박수 치고 잘 웃고 그러기로 결심하신 분들. 제일 반응이 좋아요. 유전자에. 강의를 점점 들어보시면 그게 왜 그런지 확실해집니다. 아시겠죠? 이 에피제넥틱스라고 하는 새로운 과학이 뭐한다? reveal 한다. reveal 한다는 말은 나타내 보여 준다는 뜻입니다. 뭐를 나타내 보여 준다? How? The choices you make. 여러분, choice라는 말은 잘 아시죠? 당신이 하는 선택. Choices you make. 당신이 하는 선택. He can change your genes. 당신의 선택에 따라서 당신의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후천적을 지라도. 좋아요. 박수 소리가 제일 먼저 여기서 나옵니다. 오늘 저녁 이 순간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하고 참 잘 오셨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정말 잘 하지 않는 모든 암 환자들은 다 병원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증세치료를 선택해 버려요. 여러분은 뭘 선택했어요? 원인을 알자. 원인치료를 선택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오늘 저녁 강의로서는 여러분이 조금 알았습니다. 유전자는 변할 수 있고 후천적으로도 변할 수 있고. 그래서 유전자가 후천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암에 걸리신 분이 한 사람도 없을지라도. 그래서 내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다 건강한 유전자를 받고 태어났을지라도 이 건강한 유전자가 변질돼서 암이 생겼다는 것은 나의 선택 때문에 변질이 된 거구나. 이것은 확신해야 합니다. 그럼 선택은 무슨 선택이에요?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생활 습관의 선택.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무엇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암에 걸렸을지도 몰라. 암 진단받기 전에 그렇게 생각했으면 안 생각했어요? 아마 암에 걸렸을지도 몰라. 언젠가는 암에 걸릴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살아가는 그 현상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먹고 이런 생활 습관으로 살면 내가 무슨 병이든지 걸릴 수 밖에 없을 거야. 다 우리는 안 배워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그 선택. 여러분은 지금까지 해 오신 선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유전자가 변질돼서 지금 이런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새로운 생활 습관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여러분은 새로운 생활 습관을 선택하셨습니다. 아시겠죠? 이럴 때는 박수만 가지고 한대요. 이럴 때는 뭐하고 같이 박수 쳐야 돼? 함성! 아시겠어요? 제가 다시 해볼게요. 고학자들은 우리 각 개인들의 선택에 의하여 유전자는 변질돼서 병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전자는 우리들의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새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그 선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생활 습관, 새로운 사고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유전자는 그 선택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드디어 마침내 여러분은 나을 수 있는, 치유될 수 있는 길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유전자는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260개 희망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은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쟁에도 뭐가 중요해? 병사들의 사기가 올라야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정도 사기면 이길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병 가지고 기가 죽어있으면 절대 못 이깁니다. 뭐가 죽어있으면? 기가. 아니 유전자와 기하고 상관이 있나? 상관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내가 기가 죽어있기를 선택한다면 여러분의 유전자는 점점 더 나빠집니다. 아하! 이게 생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건강해요? 생기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가시면서 가장 여러분의 유전자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 뭡니까?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말이 뭐예요? 기가 막혀 죽겠네요. 지금부터 그 막힌 길을 어떻게 뚫어줘야 됩니다. 막힌 길을 뚫으려면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는 것이 아 그렇구나. 유전자는 나의 새로운 선택에 따라서 새롭게 변하고 회복될 수 있구나. 나! 그래서 환자를 앞에 놓고 하는 강의는 지식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응원단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의 유전자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확실히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건강한지 아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생기가 넘치고 제 성격, 본래 성격대로 하면 저는 벌써 갔을 거예요. 맨날 따지고 신경질 내고 완벽하게 하고 여러분 많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웃으시고 박수 치고 그렇죠? 함성 지르시고 나는 지금부터 긍정적인 사람이 될 거야. 희망에 넘치는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 절망! 희망 없구나. 그렇게 되면 기가 막히는 거죠. 그러면 유전자에 급격한 나쁜 변화가 갑니다. 그래서 암이라는 병 자체가 더 악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기싸움.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까 뭐가 나요? 힘이 나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죽어 있던 기가 다시 새로운 것을 알고 절망해 있던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뭐가 보이는구나. 희망이 보이는구나. 그럼 내가 이길 수 있구나. 여러분 진짜로 이길 수 있습니다. 꼭 이 뉴스타트로 새로운 출발로 승리하신 정말 놀라운 지유가 일어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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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